요거 계산에서는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8에 9 곱하기 여기까지 다 저장해줄게 3에 2에 9에 8 로그 3에 2에 로그 9에 8이 있더라 그러면 로그 2에 3 더하기 8은 뭐냐면 2에 3제곱 3에 제곱 8과 9는 이렇게 로그 3에 2 플러스 로그 9는 어떻게 돼? 3에 제곱 이거는 2에 3제곱이 돼요 혹시 기억나나? 여기 초록색 위에 있는 두 개 있지? 걔네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다고 배웠죠?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여기 3분의 2가 돼서 나오고요 요거는 2분의 3이 돼서 나온다 지난 시간부터 반복 강조하던 내용 중에 하나요 언제부터 잘했지? 예전부터 로그 a에 m제곱 b에 n제곱 이즘 n분의 n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라고 수업 중이에요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도 2에 3이고 여기도 2에 3이고 여긴 3에이고 여기도 3에 2잖아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걸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똑같은 게 딱 눈에 띄요 앞에 있는 1이란 숫자와 3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1과 2분의 3을 더해서 2분의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3분의 5 곱하기 2분의 5 여기 숫자끼리 다 곱하기니까 지금 숫자끼리 뽑고 2분의 3과 3분의 2도 곱하기인데 이거 키워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3분의 로그 2 6분함 1 더 갈 거 없이 6분의 25로 끝을 낼 수 있어요 어.. 좀 복잡했나? 아니 내용은 이해했는데 아 그래? 그럼 안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하고 들어보고 다시 또 안보고 도전하고 들어보고 요 프로세스를 좀 한번 반복해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런 거 있죠 기왕 시작